안녕하세요 유튜브랜드 반갑습니다. 비디오 전문 게임 유튜버 조마문 유튜버입니다. 이번에 공략할 카드는 야마토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식도염이 걸려서 많은 분들이 괜찮냐 많이 물어봐주시는데 현재 식도염은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약간의 멘트가 조금 재미없고 줄어들어도 재미있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야마토 같은 경우에는 중간평타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평타는 실수 자 중간평타는 모션이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사실 야마토의 중간평타 같은 경우에는 모션이 그렇게 위협적인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뭐 무난한 파련타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아프게 더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야마토 자체가 정말 센 카드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뭐 야마토의 평타를 많이 피하겠죠. 어 근데 어 야마토 자체가 뭐 그렇게 뭐 보시면 대미지가 센 부분이 없어요. 평타 자체가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두 대 막 맞다보면은 금세 파련타가 되어버리거든요. 이거 담았다보면 은근히 아파요. 어 야마토도 어찌됐든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 데미지가 무난하지만 오히려 좀 모션이 좀 위협적이지 않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아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마토의 단점은 중간평타가 다 끝난 다음에 날려버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을 조금 대비하기가 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래평타는 어 중간평타보다 훨씬 더 짧아요. 아래평타는 6연타밖에 없는데 자 보시면 어? 아 8연타구나. 아 제가 표시 잘못했네. 6연타가 목둔 올리기까지가 들어간다라고 제가 나와있는데 자 보면은 아래평타가 이제 8연타인데 여기서 6연타를 6연타까지 들어가면은 목둔 올리기 까지만 들어가도 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래평타가 야마토가 중간평타 아래평타 위평타 중에 가장 세고요. 이게 조금 인상적이었나봐요. 시청자분들이 좀 지어준 별명이 있는데 깍두기 어 뭐라고 했지? 깍두기 절여찍기라고 어 아주 중독적인 이름을 하나 지어주셨어요. 깍두기 절여찍기 어 야마토는 가능하면 아래평타를 조금 이어주는게 좋아요. 아래평타는 일단 데미지가 좀 세기 때문에 사실 어차피 중간평타 자체가 그렇게까지 많이 못 밀어주기 때문에 이럴거면은 차라리 아래평타 쪽을 야마토를 쓰는게 좋겠고요. 이렇게 아래평타 깍두기 절여찍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평타인데 자 위평타는 띄우기가 많이 약하고요. 또 인술 연계가 힘들지만 그래도 들어갑니다. 단점이 데미지가 너무 적게 들어간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평타는 이런식으로 보면 띄우기가 좀 많이 약해요.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띄우는게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술을 써야되요. 여기서 이렇게 근데 추가 데미지가 너무 형편없죠? 사실 야마토 자체는 위평타도 되게 안좋은 편인데 여기서 인술이 들어가는게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차크라를 쓰면서 데미지가 저 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 야마토는 위평타도 굉장히 쓰레기인거죠. 어 그쵸? 뭐 벌써 저렴하다 이런 채팅들 나오고 있는데 어 정말 저렴의 끝입니다. 야마토는 다음은 이제 공중평타 안 들어갔어? 공중평타를 보면 사면타입니다. 사면타인데 그 막타가 뿅망치를 쓰게 되거든요. 이런식으로 근데 사실 야마토 자체가 지금 워낙에 일반 평타들이 많이 안좋았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에 이 정도의 공중평타가 있다 그러면은 좋다고 말하겠지만 뭐 사실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뭐 뿅망치 쓰면서 그렇게까지 뭐 데미지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 공중평타가 야마토 캐릭터로 봤을 때 뭐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음 데미지가 센 편이 아닙니다. 보여드릴게요. 이런식으로 어 놀라셨죠? 여기서 좀 밀어낼 수 있는데 이 한타가 데미지가 그렇게 센게 아니에요. 보면 너무 약합니다. 사실 이런 스티거텍은 이제 견제용으로 쓰여야 되는건데 문제는 뭐 평타도 견제용 스티거텍도 견제용 뭐 공중평타도 견제용 다 견제용으로 지금 쓰이고 있기 때문에 야마토가 어 이제 나루토 스톰퍼에서 라운드제 경기를 운영한다고 하면 굉장히 힘든 카드죠. 이렇게 만약에 캐릭터가 굴이다면요. 실전에서는 많이 안 좋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잡기 그나마 좋은 점은 이제 잡기가 있겠는데 잡기는 원거리고요. 약간의 선들이 있지만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야마토 잡기는 A플러스급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A플러스 플러스급 정도 됩니다. S급은 아니에요. 보여드릴게요. S급은 코너하마루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야마토 잡기가 거리가 상당히 길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잡히죠? 어 선들이 조금 있지만 인수를 맺는 동작이 살짝 있긴 있지만 거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야마토 같은 경우는 잡기를 많이 써줘야 됩니다. 어 야마토를 하게 된다면 그나마 쓸만한 기술이 잡기가 되겠고요. 자 다음은 이제 인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인수는 데미지가 상당히 약한 편이에요. 그러나 한번 보여드리죠. 어 거리도 참 진짜 데미지가 어 이것도 약간 로또 성향을 좀 띈 것 같기도 한데 어 그쵸?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이제 스틱 날리기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데미지 자체가 거리에 따라서 들어갈 때가 있고 다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일단 다 들어가면 데미지가 이 정도 나오고요. 약간 좀 거리가 있다 그러면 아마 여기서는 그쵸? 이제 반 정도만 이렇게 맞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마토 인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틱 이 감자칩들 감자 스틱들이 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근거리에서 조금 이제 공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평타 후에 연기하는 건 정말 최악입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는 데미지가 이 정도 들어가는 데미지가 위평타를 쓰고 이거밖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저 이상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안 들어가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술은 어 위평타 후에 연기하는 건 좋지 않고요. 그냥 단독 인술로 써야 되는데 원거리 인술이지만 원거리 쓰면 데미지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근중거리에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오이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이는 정말 이름이 눈물이 납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오이 이름은 초대의 유전자라는 기술입니다. 기술 이름이 이건 뭐 번역하신 분이 잘못한 게 아니고 봐주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저거 말고 없어요. 저 대사 저 대사 말고는 뭐 예를 들어 나선한 치돌이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야마토는 저 한마디에 오이가 나가기 때문에 그냥 기술명이 초대의 유전자입니다. 일단은 이름이 눈물 나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좋은 점이 있다면 좋은 점이 있다면 어 거리 제한이 없어요.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죠. 자 과연 야마토는 카카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바로 어 바로 한번 실험해보겠습니다. 상대가 올 때 오이가 들어갈까요? 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쓰레기 카드입니다. 이 오이는 초대 유전자라는 이 오이는 상대가 이렇게 움직이기만 하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저번 카카시 시간때도 말씀드렸지만 유저들은 이렇게 대시를 하면서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야? 어? 어 놀래라. 아 저게 오이였어? 아 안 들어갔다. 아 다행이다. 이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마토 오이는 오이를 넣는다면 차라리 가드를 이렇게 깨고 오이를 넣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넣게 되면 데미지가 세지 않기 때문에 가드를 깨고 넣는 오이는 가드를 깨지 않고 오이 넣을 때보다 더 약한 판정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야마토는 오이를 쓰기 매우 힘들죠. 자 이제 각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성을 가게 되면은 어 중간 위아래 모든 평타 그대로 나오고요. 자 중간 평타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중간 평타는 이렇게 데미지 업이 됩니다. 그래도 상당해요. 데미지가 상당하고요. 자 우리 아래 평타가 정말 센데 아래 평타 다 때리게 되면 피가 4분의 1정도 달게 되고요. 제일 셉니다. 야마토 평타 중에서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게 위평타인데 아 오히려 각성이 가서 인술 모션이 뿅망치로 바뀝니다. 각성을 가게 되면 야마토가 인술 모션이 어 뿅망치로 바뀌게 되는데 그 모션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각성 가서는 평타 다음에 위평타 다음에 인술 자체도 아예 안 들어가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잘 보세요. 얼마나 헉하실 수 있어요. 진짜로 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어 야마토 자체가 판정이 너무 안 좋은 카드다 보니까 원래는 아까 이게 포카스틱 같은거 들렸잖아요 던졌잖아요 감자 감자 스틱 같은거 근데 그거는 이제 그냥 이렇게 쭉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하나라도 맞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모션 자체가 이제 인술이 이렇게 모션이 바뀌어버리는 바람에 추가 인술이 아예 안 들어갑니다. 자 다음은 어 공중평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공중평탄 쓸만해 왜냐면 데미지가 좀 쎄졌기 때문에 각성하게 되면 이제 데미지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야마토를 한다면 전 이거를 좀 많이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막 이거 막 가고 뭐 여기서 어? 어? 인술 넣고 들어가지도 않는거 차라리 이렇게 어 맞는 경우가 많이 없을거기 때문에 사실 평타를 다 맞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 바꿔치기 없는 한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대하고 이렇게 게임을 한다 그러면은 공중에서 이렇게 탁탁 탁 때려주고 이게 조금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탁탁 탁 때려주고 빠져나오고 이렇게 몇번 때리는게 훨씬 더 데미지가 셀겁니다. 이게 더 실용적이구요. 자 그리고 수리검은 그대로 뭐 일반 수리검 되겠습니다. 자 스틱어택도 스틱어택도 어 약간 데미지는 좋은 편이 아니구요. 어 그리고 약간의 로또성이 있습니다. 보시죠. 어 자 보시면은 이게 스틱어택인데 지금 약간의 데미지가 조금씩 달라지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쓸 때랑 이정도에 써볼까요? 이게 데미지가 조금씩 다르죠? 그러니까 스틱어택이 이런식으로 약간 따다닥 들어가는게 이게 사실 야마토가 진짜 힘든게 어느정도 동작이 좀 원거리 지금 보세요. 데미지 다는거 보셨죠? 이게 지금 원거리 동작이긴 한데 어쩔 때는 원거리에서도 잘 안들어가고 참 근거리에서밖에 쓸 수 없는 그런 약간 좀 한계를 좀 갖고 있습니다. 원거리 지금도 보면 아까 방금 근거리나 지금 근거리나 데미지가 다르죠? 그러니까 어느정도 야마토의 스틱어택 같은 경우에는 로또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로또가 사실상 로또라는게 터지면 대박이잖아요. 근데 이거 터져도 대박이 아닌 로또예요. 좀 많이 아쉽죠? 안 좋은 소리 할 할만하면 안 좋은 소리가 나올만하면 이제 또 야마토의 잡기가 또 나와줍니다. 야마토 잡기는 좋아요. 정말 이거만큼은 깔 수가 없습니다. 야마토한테 이거만큼 깔 수가 없어요. 야마토 잡기 너무 좋습니다. 각성가서도 역시 너무 좋고요. 만약 각성가서 야마토 잡기 모션이 바뀌었다 그러면 제가 야마토를 촬영은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화병나서 어 자 다음은 인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를 오히려 각성 가기 전이 오히려 낫고요. 어 뿅망치를 날리는 동작인데 앞에서는 맞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원거리냐 원거리도 아닙니다. 정확히 맞춰야 돼요. 자 보시죠.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는 안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어 뭐지 아 이게 원거린가봐 여기 써볼까 안 맞아요. 그러면 정확히 나 지금 여기서 인수 쓸 거니까 너가 거기 있어주겠어 친구야 나랑 랭게임 하는데 너가 꼭 거기 있어주면 좋겠어. 내가 각성 같거든 이제 너가 맞아줘야 돼. 이 위치에서 써야 돼요. 상대는 응 그래 알았어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어 많이 쓰세요. 야마토 자 그래서 야마토의 인수를 이렇게 내겠고요. 그래도 야마토 인수를 연기할 수 있는 그나마 연기할 수 있는 동작이 하나 있습니다. 야마토의 지금 마지막 각성기술인 각성특성기술을 응용하면 됩니다. 일단은 각성특성기술은 자신의 분실을 날리는데 속도는 느리지만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보시죠. 이 정도 거리에서 써보겠습니다. 거리 제한이 없죠? 이건 정말 좋아요. 이건 정말 좋습니다. 이건 정말 좋고요. 자 근데 인수를 연기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리면 각성특성기술을 보면서 이걸 발동을 하고 대시를 박으면서 평타를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 캐릭터들 대부분이 각성특성기술을 거의 분실을 쓰는 캐릭터들은 이거를 쓰고 자신도 대시를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같이 때려나가는 동작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같이 때려나가는 동작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게 이렇게도 야마토는 각성특성기술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각성특성기술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렇게는 데미지가 들어가지만 지금 보시면은 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여기 가서 때리잖아. 그럼 뒤에서 추가적으로 데미지를 못 때려줘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가 하니까 딱 목표점에서 완전히 멈춰버려요. 추가적으로 계속 미는 동작이 없어요. 보이시죠? 지금 뒤에서 그냥 계속 그 그 위치에서만 지금 각성특성기술이 거기서만 때리잖아. 여기서만 때리기 때문에 조금 더 한 이 정도에서 내가 따라잡아볼게. 여기서 딱 때리면 지금 뒤에가 아예 안 들어가죠? 데미지가 저기 거리가 제한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걸 쓴 다음에 내가 캐릭터를 밀어버리면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거의 대부분이 따라와요. 근데 야마토는 따라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성특성기술은 어 사실 더 조금 응용하기 힘들죠. 왜냐면 내가 각성을 가가지고 각성이 이제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이걸 쓰고 쓰고 있을 리가 거의 없죠. 사실 이거는 상대가 올 때 상대가 막 나한테 오려고 할 때 전제용으로 쓰면 모르겠어요. 근데 야마토는 이렇게만 쓰면 안 돼요. 이렇게만 마무리하면 안 되는 카드입니다. 왜냐면 이렇게 마무리되면 너무나도 야마토가 구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뭐라도 하나 좀 센 걸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해봤는데 하나 찾았어요. 자 이거를 간 다음에 여기서 떨어질 때 뿅망치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자 인술이 이게 좋은 점이 뭐냐 이게 좋은 점이 뭐냐 약간 어 뭐라 그럴까요 약간 하단 판정 받는다고 칠까요 이게 상단도 받아요 사실 상단도 받는데 사실 야마토의 그 이거 지금 참 이름도 길다 나무의술 그러니까 목둔 대형 나무 망치 어 이 인술인데 이걸로만 거의 단독으로 썼을 때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어 저거 뭐야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거의 안 맞아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엔 어 이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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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거 약하네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때려버리는 거야 이렇게 때리면 체력이 반이 달아버려요 4분의 1이 달아버려 상대가 헉 할 수가 있단 말이지 이게 제가 볼 땐 이 기술이 아주 좀 까비었는데 이 기술이 제가 볼 땐 야마토 기술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 이게 어 이 기술이 야마토 그나마 제일 실용적인 것 같아 이 기술이 어 이게 근데 다 맞으면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야마토는 어 좋다라는 점이 있겠습니다 야마토 전 야마토가 전체적으로 제가 뭐 별명도 뭐 야도란이다 야렉이다 뭐 이런 뭐 얘기를 많이 어 별명 많이 지어줬었는데 야마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응용하면은 그래도 어 쓸만한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뭐 추가적으로 한번 이런 것들 찾아봐 주시는 것도 되게 재밌겠고요 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야마토는 어 좀 많이 쓰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어 기존의 이제 유저들이 혹은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나루토를 조금 많이 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내가 뭐 이런 캐릭터도 한번 마스터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뭐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어 그런 면에서는 저는 재밌는 캐릭터라고 봅니다 자 이상으로 야마토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한 번씩 꼭꼭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200명씩 꼭꼭 눌러주시고 왼쪽 아래에 있는 조마문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편으로는 키바 편으로 갈 테니까 키바 편도 꼭 이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키바 편도